산지직발송 경남 밀양단감 구매문의 010-5082-9038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경남 밀양단감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네트워크의 판매 접수 위를 해주셨습니다. 경남 밀양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단감은 비교적 한냉한 기온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인 경남의 김해, 밀양, 위창, 위령 등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경남 밀양시 종남산자락 골짜기에 과수원 있습니다. 판매가격 단감 10kg 1박스 2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2박스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경남 밀양 단감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010-5082-9038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com. 계약재배.com